지금 김해 가야문화축제 날씨때문에 못하고있지만 제가 오늘 무대에서 그냥 유튜브 올리는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여 가수님의 허처다입니다 허처다가 세계로 반차치료 역성가수원장님들입니다 영수여 가수님의 허처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도 가주세요 세계로 반차치료 역성가수원장님들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어쩌다가 당신의 허가 어쩌다가 이곳에 살아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움만 주고 간 사람을 눈을 잡아도 떠오르는 날 모르는 당신의 목소리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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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했을 때 당신을 좋아해 어쩌다가 어쩌다가 당신을 좋아해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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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좋아해 어쩌다가 당신을 좋아해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가 강남이 없는 산이 그리운 마음 죽어간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얼굴 날 부르는 당신의 목소리 어쩌다가 어쩌다가 당신을 사랑했을 때 노래는 마음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김에 가야 문화축제 날씨 때문에 마undo 감사합니다.